소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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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스 포 기프트 써 땡스 I like you 땡스 줄줄이 소라상 소라상 감사합니다 땡큐 마우스 오버 당연히 썼지 힐러 할때 아우 감사합니다 땡스 근데 그때 이제 신계로 낙스를 갔는데 신계가 낙스에서 클래식에서는 빗섭만 당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계속 왜 성비실 안 땡기냐고 그러는거였어요 내가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원래 이게 신계가 낙스에서는 빗섭만 당긴다 딴거 안하고 클래식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 아니 저거 맞아요? 빗섭만 당기는 데 저거 맞아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레이드 하는 도중 내내 내가 계속 아니 저도 이거 사람들이 훈쇄서 하는건데 여기서 빗섭만 당기는 게 맞아요 클래식 신계는 성비실 안 씁니다 계속 바람때 근데 저거 지금 빗섭 당기는 거 여기서 계속 빗섭만 당기는 거 맞아요 계속 물어봐서 제가 빡쳐서 울었잖아요 캠프도 맞다니까 이러면서 진짜 캠프 울었잖아 아 진짜 해도 핸드 감사합니다.